회사가 너무 가기 싫어요. 가지 마, 이 자식아.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 놈이야. 꺼져, 때려쳐. 그것뿐이 안 되는 거니까.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저희도 한번 배워보죠. 여기 밑반창 한 번만 더 리필 좀 해주세요. 너 손이 없어, 발이 없어. 인간 갖다 쳐먹어! 언제까지 해야 돼? 와, 이거는 미쳤어, 진짜. 연기가 아니야. 신척한 출발.